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을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 대목을 가장 좀 뭐야 예의주의 주시하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인데 오늘 여야의 어떤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로 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하러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 하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진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조정 변호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이슈 관련돼서의 어떤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솔한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홍익표 미당 원내대표는 이거는 내용이 별로 빈 껍데기 대담하니요.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갈린 반응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 설명으로 좀 논란이 해소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먼저 전체 내용이 한 100여 분 되잖아요. 전체 내용이 진짜 각본이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1% 비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부터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저는 그걸 먼저 귀담아 들었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는요. 이거는 이미 저는 정리가 됐다 봐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악의적인, 저질적인 정치 공작이고 그다음에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왜곡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처음 적금부터 속여서 그다음에 파우치인가 이걸 그냥 던져놓고 간 거죠. 그런데 공작하는 사람이 돌려주면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창고에 보관해둔 이게 다입니다. 본인은 1년 이상 기다렸죠. 혹시나 들고 다니면 또 찍으려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도 이렇게 떴지도 않고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어느 부분을 사과해야 됩니까? 아버지 친구들한테 속어서 만난 걸 사과해야 됩니까? 그런데 던져놓고 간 걸 빨리 받아갑니까? 뭘 사과해야 됩니까? 저는 진솔하게 설명으로 이 논란은 이제부터 끝났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는 이슈가 돼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평가 들어봤는데 오늘 사실은 이 이슈를 거론하면서 어떤 논란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 김경률 비대위원이거든요. 오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죠? 들어보시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아직 안 봤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저께 밤에 한국 축구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승자다 해가지고 진짜 저 자세히 진짜 모르는 거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세요? 한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바보게 아쉽습니다. 윤경호 시장님,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 그다음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권의 몸몸을 담았고 비대위원이지만 김경률 씨는 그래도 여론,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거에서 보면 아쉽습니다. 다섯 글자.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도 현안과 관련해서, 현안이 뭐예요? 어저께 보니까 질문이 파우치백이 돼? 우리 저 서정 변호사도 파우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왜 디오르백이라고 얘기 못하고, 왜 명품백이라고 얘기 못합니까? 84년이죠. 전두환 엄혹한 독재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 단식했어요. 그때 단식을 언론이 보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 단식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어느 정치인의 식사 문제예요. 이 명품백을 우리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는 윤 대통령이 뭔가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뭔가는 그래도 제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 공작, 몰카 공작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대통령이 또 하는 걸 국민이 기대했겠습니까? 그걸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해서 사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배우자가 선거 캠페인 이전에 본인과 관련해서 논문을 표절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활동했던 경력을 위조를 했고 등등등등등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저는 이러이러한 역할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최모라는 목사와 만남에 유튜브에 담겨 있는 거기에 보면 대통령 배우자로서 너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언사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무슨 인사와 관련해서 어쩐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정리되면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거에요라든지. 그건 그 이전에 했던 일정한 역할만 하겠습니다라는 거와 안 맞죠. 물론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겸손하고 조금은 한 발 뒤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을 바랬는데 태도나 은행이 전혀 아니잖아요. 명품백 받았다는 거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안 이거에 대한 언급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아쉬웠다 이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신년 대담이라는 거 왜 해요?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거 왜 합니까? 현안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저는 그거 얘기하신 것처럼 1%밖에 안 된다 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2024년에는 제가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걸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기자회견하고 연초에 특정 매체와 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한 대담을 무려 사흘이나 숙성을 시켰다가 나중에 녹화로 그걸 튼다? 그건 국민에게 보내는 비전 제시 이런 거하고도 전혀 저는 연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일단 어제 대담, 녹화된 대담이 방송이 됐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주목받은 내용, 이걸 소개해드렸고 반응까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내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설 인사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매년 하죠, 설 연휴 앞두고. 올해 공개된, 올해 설 인사 그리고 지난해 것도 좀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설 연휴도 제대로 모시는 국민들도 많은데. 아빠, 엄마 따라서 왔어? 응?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춘인 부의장.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모습이 김건희 의사가 올해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좀 의식했을까요? 의식한 거죠. 지금 숨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방 이후로 작년 언제쯤이었죠? 그때부터 지금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순방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본인 여기저기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면서 대통령실의 사진의 센터에 잡히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사진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를. 그런데 어제 회담에서는, 대담에서는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문제라면 문제다. 사실 이건 문제라면 문제다라는 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산으로 왜 갔냐.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국민과 가까워지겠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심리적 거리는 훨씬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대담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했느냐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무슨 보안망이 없었고 앞으로 접근하지 않게 할 것이고 끊어내지 못했고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왜 받았냐라고 물어본 건데 전혀 지금 딴소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했을까? 저는 이번 대담이 각본이 없었잖아요. 근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담, 국민과의 대화, 국가 지도자가 뭔가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불편한 이야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제 대담 보면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닫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담으로 보기에는 너무 근본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진혜 변호사께는 지금 올해 설 인사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빠져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죠. 지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저께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이전에 국회에서도... 간담회라고 대담이니까? 네, 대담해서 얘기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라고 해서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절이라고 해도 앞에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번에 또 설 인사에서는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합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설 선물은 또 보면 윤석열 김건희라고 이름이 같이 적혀 있어서 보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완전히 뒤로 숨어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잠시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해외 순방 같은데 같이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너무 총선이 앞두고 있고 사실은 여사가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쌍특검법 이야기를 다시 할 것이고 지금 이 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수위에 가라앉아 있어도 여사가 등장을 하면 다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총선 때까지는 조금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까지 좀 달아봤고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6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